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3% 넘게 늘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자동차와 반도체, 금융보험, 숙박음식점 등에서 생산이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소비는 의복과 가전제품 등에서 소매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1.9% 감소했습니다.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도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꺾였는데, 10월 소비가 좋았던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.